공교육 붕괴와 교권 침해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와 대응 지원,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전까지 대전은 전국에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가 없는 7곳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